야, 이번엔 얘가 뽑기 어때? 얘가 다 사줘. 내가? 내가 아까 사 봤는데 다. 일회용 교통사. 저런 것도 처음 해보지 않아요? 네. 다 처음 해봤죠? 그치, 한 번이 어렵지 자꾸 하면 괜찮아. 맞아. 아, 우리 얼른 가야 돼.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잃어냈다. 어, 야, 저기가 청량리래. 가자. 여기 청량리행기 절차가 오고 있대잖아. 여기 온다, 온다. 빨리 가자. 타? 가자. 타, 타요. 야, 어디까지 가면 돼지? 그러면 우리 청량리에서 먼저 내린 다음에 또 거기서 기차 딴 거 타서 그치. 야, 너 이거 하나 먹어봐. 되게 맛있어. 되게 맛있어. 음, 유주 배고프지. 아무것도, 아침도 안 먹고. 되게 맛있어. 아, 당 떨어진다. 저거는 저 50대 우리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어, 여기다. 여기다. KTX. KTX 2 끊었는데. 여기잖아, 여기. 쉬운 끝났잖아. 여기잖아, 여기. 쉬운 끝났잖아. 어머, 끝났어? 끝났어? 그럼 어떡해? 시간이 지나버렸다고? 어머, 어떻게 그럼 미리 티켓을 끊지 말고 그랬나 봐. 저 때 눈물 나는 줄 알았어. 어, 진짜 눈물 났겠다. 청량리에서 광흥까지 가는 게 7시 50분까지니까 끝났잖아, 이미. 지금 몇 신데? 7시 50분 남았냐? 어, 넘었지. 야, 6만 원 아까워서 어떻게 해? 어? 설마 환불시켜주나? 뭐야? 근데 우리 이름을 블라디모스토프에서 어떻게 하냐? 거기에 어디 있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블라디모스토프까지 갈 수 있을지가. 아, 우리 애들 밥도 안 먹었어요, 저 시간까지. 어머, 어떡해. 야, 우리 카드 내야 된다. 어? 왜? 왜? 아니야, 아니야. 왜 그래? 왜, 왜, 왜? 어색? 그래, 어색? 알겠지? 컷. 얘들아, 나 문제 생겼어. 다른 제사황에서 또. 카드가 없. 뭐? 빨리 와, 뭐해. 카드가 없대. 어떻게 해. 카드가 없다고? 네. 어떻게 해? 너희들끼리 잘 가. 나 여기 있을게. 너 일부다 큰 그림 그린 거 아니야? 집으로 가려고? 아니야! 아니에요!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너희 걸로 충전 좀 해줘. 아! 야 이거 존을 계속 다시 사야 되는구나. 큰일 났다. 얼른 와! 빨리 와! 오면 돼, 빨리 오라고! 오! 근데 왜 이래! 안 했다. 너 왜 놔두고 내렸어? 승차 처리가 안 되는 승차권입니다. 승차 처리가 안 된다고? 이하라 도우미 이거 누를게. 통화, 호출! 통화, 호출! 저기 카레를 잊어버렸는데... 네? 뭔데 이거? 그냥 나오래. 그냥 오래 빨리. 그만 날렸어! 저렇게 나오면 되는 거 했는데 그래, 말씀드리고 나오면 되는 거. 아 이게... 아 이제 사회생활을 하나씩 알아간다는 느낌이었어요. 티켓 잃어버렸을 땐 다시 뽑지 말고 이제 전화를 겁시다.